할렐루야 8월 2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틱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참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의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자 오늘 8월 20일 화요일 날 화요 중보가 있는 날 아시죠? 또 화요일 날은 복된 우리 기도의 엔진을 이렇게 시동을 걸면서 생명의 열차가 출발합니다. 선교의 열차, 전도의 열차, 또 성장의 열차들이 출발해야 됩니다. 서 있는 열차는 열차가 아닙니다. 자 땅 위에 서 있는 정차되어 있는 비행기는 결코 비행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기차는 철길을 행하여 나가야 되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존재만, 무늬만 성도 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대적을 뛰어넘고 담을 넘으며 적진을 훑으며 여호하니시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오늘 화요 중보로부터 그 기도로 새날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키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하나의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간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로 통치했던 에우시 죽자. 1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순이 또 여호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우리의 죄성은요. 본질상 닿은 죄성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청욕, 육신의 청욕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가난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어떠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체질이에요. 기본 판이 벌써 가난의 일곱족 속의 판 위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본질상 아담에게서부터 죄의 체질을 물려받은 겁니다. 물론 죄가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탐신과 정욕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런 걸 따라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데 이 판 위에서 우리가 여와를 악마하지 않으면 이 세력들이 꾸물꾸물 나와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또 여화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마음에 이것이 그렇다는 믿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전히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루셋 학보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오.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하솔 왕 야빈은 철병고 900대가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력이 언제 커갔을까요? 이 백성이 죄악을 범할 때 커간 겁니다. 애호시 죽고 다시 여호를 떠나면서 급속도로 주변의 이 대적이 커서 때가 되니까 이 백성의 죄악이 심해질 때 치는 겁니다. 얼마가 됐다고요? 120년 동안 이들을 심히 학대했다. 짧지만 아주 고통스럽게 이들을 그야말로 인간 취급하지 않고 인권이든 거주권이든 생존권이든 다 빼앗고 그저 파리 목숨처럼 사람도 취급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 수 없으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만 만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한다고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기 있다고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또 무기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특권이 있어요. 여호와께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때의 라삐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야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라삐돗의 아내 여선지자 라삐돗은 뭐하는 남자였기에 여자가 등장할까요? 드보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등장하는 사건 속에 보면 하나님은 남녀 노소 또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악마하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의 태도가 있는 자를 은혜를 부어 쓰신다.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오늘 큐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이런 입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풍요한 땅에 있었던 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면 남자 못지않는 분별과 통찰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를 그래서 재판기라고 합니다. 재판기. 짜어지라는 말은 재판관, 재판기 이런 뜻도 있거든요.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개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소불란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와 멋지잖아요. 사사 두보라가 여러분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너는 만명의 병사와 함께 다벌산으로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 장관은 당연히 이 두보라의 명령을 받아 예 하고 가야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거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제대로 믿질 않아요. 그에게 이르되 다하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사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내게 넘겨줬느냐 넘겨짐을 당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군사력이 있고 또 왕에 대한 신뢰든 왕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동반함으로 내가 더 많은 후원군으로 나도 살 길 운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이가버트에서 나를 떠나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냐 하나님은 저 편이냐 내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편입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당신은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백만 대군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대제개선에 넘기면 참패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수 문제와 양제 백만 대군이 끌고 왔어도 참 강감찬을 통하여 연계소문을 통하여 기가 막힌 겁니다. 살수대첩 들어보셨나요? 물속에서 여러분과 쓸어버리는 역사는 그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님의 친이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으로 바락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왕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살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만일에 가서 대승했으면 바락은 아마 새로운 군대 영웅으로 떴을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네? Because of yourhoa.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는 드보라의 시대에 더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구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네가 승리를 누리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미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준 기회는 내가 더 다가온 말씀에는 주변을 살필 거 없어요. 어떤 권위자는 하나하나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다가온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게 허락한 영광의 열매입니다. 그 부분을 바락은 놓친 거예요. 그 부분은 바락을 못 본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붙여진 존재냐. 여호와의 손에 내가 붙여짐을 다른 대적의 손에 붙임을 받은 존재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부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관하의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락의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레스로 부르는 이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그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전쟁은 승리하는 거죠. 오늘도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의 편에서 항상 승리와 영광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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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